김일사항 최초공개 한국군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 시속 10.000km 미국발 경고 다음 목표는 베이징 우리군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활공단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 31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선행연구를 2023년까지 일정으로 시작했다. 국기연이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엘세미 성능을 개량하는 lsam2 선행연구를 시작했다. 여기에 요격 고도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수준으로 높이는 고고도 요격미사일뿐 아니라 활공단계 요격미사일도 포함시켰다.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현재 전력화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반면 미국은 2023년 처음으로 극초음속 무기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군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오는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됐고 일부 핵심 기술은 이미 개발된 상태다. 북한은 2021년 9월 극초음속 미사일의 첫 발사를 포함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세 차례나 시험 발사할 정도로 공격적이며 수직 수평 회피 기동에 있어 상당한 기술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전력화했다면 미국에 대한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진입하는 미 핵항모와 해군 전력에 대해 타격을 줄 수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조차도 실전 배치 중인 최첨단 무기체계다. 한국은 이를 뛰어넘어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을 잡는 요격 무기체계까지 개발하는 도전에 나섰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해 고도 50km 아래로 빠르게 적어도 회피 기동을 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은 높고 요격은 쉽지 않다. 올해 1월 북한이 최종 개발에 성공했다고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고 마하 12속도로 700km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우리 군이 탐지했다. 향후 전쟁판도를 바꿀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정 고도에 이를 때까지는 탄도미사일처럼 빠르게 비행한다. 그런 다음 탄두를 실은 활공체가 분리된 이후에는 순항미사일처럼 적어도 활공 비행을 해 사실상 요격이 쉽지 않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우리도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기술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패트리어 수준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장관은 사드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업그레이드해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하는 능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군은 청궁 2위 사거리와 요격 고도를 늘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청궁 마이너스 3도 개발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lsam2와 청궁 마이너스 3위 사업 비용과 전력화 시기 등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2.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극초음속 미사일 한국군 2030년 대초 실전 배치 권용수 회사 34기 65 전 국방대 교수는 11일 한국군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오는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됐고 일부 핵심 기술은 이미 개발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다종의 최첨단 무기들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실전 배치하면서 전세계가 군비 경쟁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더해 다종 다량의 탄도미사일, 방사포까지 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남북 간 미사일 전력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민적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군 극초음속 미사일 핵심 기술 이미 개발 북한 미사일 전력에 대해 권 전 교수는 극초음속 무기가 전력화되고 적어도 정밀유도의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포함한 제레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소기 방식으로 다차원적 동시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군이 막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며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권 전 교수는 종말 단계 다층 방어의 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면서 현재와 같은 지역 방어 수준이 아닌 전구 방어 개념의 다단계 다층 방어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 권 전 교수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최상위 그룹이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 그룹의 상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지만 한국군도 대단한 잠재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한국군이 자주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무기체계 중심이 아닌 전투력 관점에서 무기체계 플러스 전략전술 플러스 인재양성위 개념 중심의 능력 기반으로 변혁이 가장 시급하다 고 제언했다. 권 전 교수는 이것이 진정한 자주 국방이고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 이라면서 무기체계가 아무리 좋아도 전략전술이 미흡하고 뛰어난 운용자가 함께할 수 없다면 싸워 이길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무기체계 플러스 전략전술 플러스 인재양성 중심 변혁 시급 한미군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로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장 억제력과 미 전략자산 전개는 결국에 한미군사동맹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강력한 한미군사동맹의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미 미중 간에는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의 냉혹한 힘의 질서를 보여준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사실상 무력 시위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적 대립 구도가 첨례화될수록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대한민국 자주 국방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 올해 85 광복 77도를 맞았다.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어 당해야만 했던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 국방의 군사력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무기체계 권위자이며 북한 미사일 전력 전문가인 권 전 교수로부터 남북 미사일 전력을 비교 분석하고 자주 국방을 위한 한국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들어봤다. 한 미사일 전력 미 러중 다음 상위 수준 북한 미사일 전력을 평가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최상위 그룹이라 한다면 바로 그 다음 그룹의 상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사거리 300km 이하인 KN-02부터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 화성-14-15-17형까지 사거리별 다양한 미사일을 대부분 전력화해 운용 중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정도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와는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극초음속 무기가 전력화되고 저고도 정미류도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포함한 제레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소기 방식으로 다차원적 동시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막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도 미중 러처럼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만이 전력화했을 정도로 어려운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21년 첫 발사 이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극초음속 무기를 세 차례 시험 발사할 정도도 공격적이다. 특히 2, 3차 비행에서 활공 도약 비행과 측면 기동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수직 수평 외피 기동에 상당한 기술 진전을 보여준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군 대응 수준은 고도화된 북한 위협에 대해 한국형 삼축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군사 중심의 단편적 대응 전략과 방어체계 구축으로는 한계가 있다. 포괄적 안보 관점의 국가 전략 차원에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재설계할 시점이 됐다. 북한 미사일 대응에 있어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나? 특히 종말 단계 다층 방어에 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가능성이 큰 북한의 석거 쏘기 형태의 다차원적 동시 공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지역 방어 수준이 아닌 전구방어 개념의 다단계 다층 방어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북한 미사일 능력과 비교했을 때 한국군 수준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군도 최근 현무 미사일이나 잠수안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에서 봤듯이 대단한 잠재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미사일 개발을 제안해왔던 한미 미사일협정이 종료됐다. 이제는 한국군도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고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중 러 극초음속 무기 능력을 평가한다면 극초음속 무기를 전력화한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특히 러시아는 킨잘과 아방카르드를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전력화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도 올해 안에 해군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내년에 처음으로 극초음속 무기 lrhw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랜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대만 해협의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능력은 중국이 2019년께 전력화에 운용 중인 최대 사거리가 2500km 극초음속 무기 둥펑 마이너스 17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와 항공모함 같은 고가치 함정에 대해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2025년쯤이 되면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들은 df-e-ld와 함께 반접근 지역거부 a2 ad 전략자산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제1도련선 안으로 진입하는 미 항모를 막고 거부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극초음속 기술 추구는 단지중 러 미 새 나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군비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미래전 승패 우주 사이버 전자전에 따라 결정 한국군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능력은 북한보다 늦었지만 한국군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오는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됐고 일부 핵심 기술은 이미 개발된 상태로 알려졌다. 무기체계 분야에서 자주 국방력을 갖추기 위한 선결과제는 미래전의 승패는 우주와 사이버 전자전에 위해 결정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기체계 분야에서 자주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주기반 감시와 조기경보체계 확보가 시급하다. 드론과 유 무인 복합체, 극초음속 무기,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간 대만 해업 충돌을 보면서 한국군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군사적 시사점은 첫째, 지상군의 전통적 2차원 작전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것이다. 둘째, 드론의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됐다. 셋째,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무기에 의한 비접촉 전투 효과성이 검증됐다. 넷째, 무기체계 성능이 전투력은 아니다라는 것도 확인됐다. 결국 최상의 전투력은 무기체계와 전략전술, 전투원의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다. 올해 광복 77도를 맞았다.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 한국군의 가장 시급한 부분은 불행하게도 우리 국방력은 무기체계 중심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전투력 관점에서 개념 중심의 능력 기반 무기체계 플러스 전략전술 플러스 인재 양성으로의 변역이 가장 시급하다. 무기체계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전략전술이 미흡하고 뛰어난 운용자가 함께할 수 없다면 싸워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이고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이다.